배우 나영이가 홀인원을 자축하며 수험생들을 응원했다. 지난 14일 나영이는 자신의 SNS를 통해 제 인생 첫 홀인원을 했습니다. 내일 수능 보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저희 홀인원 행운과 힘 보냅니다. 마지막까지 화이팅! 응원합니다! 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. 공개된 사진 속 나영이는 지인들과 함께한 라운딩에서 인생 처음으로 홀인원에 성공한 모습. 함께한 멤버 중에는 배우 전인화도 있다. 나영이의 게시물을 본 전인화는 언니 홀인원을 다시 한번 축하축하 함께여서 너무 행복했고 좋은 기운 팍팍 받는 것 같아 너무 좋아라고 댓글을 달며 애정을 드러냈다. 한편 나영이는 오는 12월 첫 방송되는 KBS ETV 새 1일 드라마 신데렐라 게임에 출연한다. 한편 나영이의 연결때는 몰랐다. 한편을 dus진방에 출연하고 있는 지인들과 함께한hale을 보내는 것 같아.